지자기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기장 폭풍은 G2 클래스급 KP 지수 6까지 오를 전망이기에 이번 주말까지는 지자기 폭풍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대형 지진과 화산 폭발이 오려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번 플레이와 동시에 태양물질 방출 CME가 발생해 지구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태양 물질이 지구에 도달할 경우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예상되며 북극 항공로에서의 방사선 증가와 지구 정지 궤도 위성의 오작동 발생 확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과학으로는 달의 인력과 마찬가지로 태양 플레이와 멘틀 대류의 밀접한 관계를 밝혀내어 거대 지진과 지자기 폭풍과의 메커니즘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이시가와 현 노도반도의 경우 과거 일본의 교토 대학 방제 연구소의 지구 전기기학 연구팀이 지자기 폭풍과 지진과의 연구를 했던 적이 있으며 이시가와 현 지하를 흐르는 지전류의 변화가 지진을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시가와 현 노도반도의 지진의 원인이 지하에서의 지전류의 변화와 태양 활동의 지자기의 변화에 의해 초래될 수 있으며 그 전류의 변화로부터 지각 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면 이번 G2 클래스의 지자기 폭풍이 일본 이시가와 현 노도 지역을 지하의 지전류를 변화시켜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지진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태양 활동의 극적 변화에 의해 몇 개의 조건이 겹쳤을 때 지향성을 가진 고에너지인 중성자선이 지구 내부의 지각을 관통해 지각의 아래층에 있는 맨틀까지 도달해 그것이 맨틀에 에너지를 주어 활발화시킨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